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사연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미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겪었던 뭐랄까 좀 무서운 그런 쓰미한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그 얘기 해보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일단 무편집이고요. 일단 보고 얘기합시다. 원지, 제가 서른 살 때부터 소문이 돌았는데 지금 서른 여섯입니다. 늙은 남자를 사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적으로 관심이 없으니 같은 직장을 5년 다녀도 번호를 저장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고 번호는 언제나 그렇듯 지금도 없어요. 저는 아무리 쪼들려도 저 혼자 먹고 살 정도로 볼 능력은 충분해요. 이미 아줌마들이 다 소문 내놓은 거 압니다. 뭐 언제나 솔로로 살아왔고 결혼 같은 거 저랑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줌마들이랑 할 짓이들이 날이면 날마다 제가 늙은 남자를 좋아하고 사고 쳐서 결혼할 거라고 코가 단단히 깨었네? 이렇게 더벌더벌 하는 게 7년째예요. 미친 듯이 울고 악을 쓰고 자살 시도도 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늙은 남자가 싫다는 것만 인정해달라는데 7년 동안 오늘은 늙은 남자한테 자러간다. 오늘은 오늘은 내일은 내일은. 스무살이 더 많고 머리는 다 벗겨졌어요. 내가 싫다고 하면 좋으면서 싫다고 하는 거네? 이래요. 당연히 늙은 남자를 피해야지. 그게 무슨 회피인가요? 늙은 남자를 당연히 피해야죠. 소중한 내 인생인데 늙은 남자를 피하는 게 어떻게 회피예요? 혼자 살아도 빛나는 내 인생인데요. 자꾸 내가 먼저 좋다고 했대요. 번호도 저자가 한 번 하지 않은 늙은 남자에게 어디서 언제 내가 어떻게 좋다고 말을 했나요? 내가. 출근 시간이 겹쳐서 저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출근하고 정말 피해다니려고 노력하기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저 할준마들과 할저씨들이 제 인생의 결정권을 갖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인권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 매일 울어요. 내가 너무 불쌍해서. 댓글 1번 님아, 뭔 소린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얼른 병원이나 경찰서에 가보세요. 적어도 여기에 글을 쓰는 곳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네, 됐으니? 경찰도 병원도 제 편이 아니에요. 저를 욕하고 놀리는 건 전 국민에게 오락처럼 허용이 되었지만 거기다가 제가 입도 뻥끗하는 건 금지되어 있거든요. 2번 그래도 본문은 아이고 아줌마들이 진상이네 했는데 댓글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님아, 병원 가세요. 응? 3번 피해망상 조연편 같아요. 참 안타깝네요. 2번 허위사실 유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를 해야지 7년이나 당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늙은이들이 부러워서 질투해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3번 아휴, 이승이 어쩌면 좋냐. 자립을 해야 할 나이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움 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건가? 님아, 제가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정신과에 얼른 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4번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당장 병원 가세요. 아줌마들 나쁜 거랑 별개로 지금 그럴 상태가 정상이 아니야. 5번 아니 당하는 입장에서 하는 하소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베풀들 보니까 참 못됐다. 요즘 문해력 부족한 사람 많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 여기도 유연이, 저기도 유연이. 어? 다 유연이요. 댓글 이 글 첫 번째 댓글에 쓴이가 달아놓은 대댓글 보면 사람들이 왜 자꾸 병원에 가라고 하는지 바로 알게 돼요. 2번 헐! 뭐야? 방금 보고 왔는데 이거 진짜 뭐야? 설마 아무도 그런 적 없었어? 설마 아무도 그런 적 없던 거 아니야? 어? 망상인가? 6번 피해 망상은 심각한 조현병 증상입니다. 부디 꼭 정신과 치료를 받으세요. 저를 쓴이가 미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요. 제발 제 말 하는 거 한 번만 듣고 병원에 가보세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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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이요. 댓글 7 이 사람도 혼미예요. 그거 전파무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세요. 가해자들 아는 사람들 아닙니다. 음성 변조해서 지인 척 하는 거니까 속지 마세요. 목소리도 본인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말을 하잖아요? 그럼 조현병 취급받는 거야. 지금처럼. 그리고 항상 조용하게 있지 마시고 TV를 보거나 유튜브 틀어서 다른 소리에 집중을 하세요. 저는 8년차 피해자입니다. 이게 믿기 힘든 일이다 보니까 같은 저 같은 피해자들 말고는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힘내세요. 내 댓글 이런 미친 님아 님도 병원 가세요. 아니 왜 들리는 거야. 8번 그 소리를 안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꼭 음악이든 TV든 틀어놓으세요. 저는 책을 틀어놓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책을 틀어놨다고? 책을 사람들 목소리 듣다 보면 고주파 소리 들리는데 그거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소리로 더 크게 들으세요. 그럼 막을 수 있어. 이걸 보고 뭐야? 왜 무서워? 이러실 수 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 아픈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러고 있다가 확 긁을 수가 있거든. 제가 이걸 직접 봤어요. 실제로 아주 어릴 때입니다. 한 8살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하루는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동네 약간 위쪽이 한 200미터? 저 위쪽 윗마을이죠. 저 위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 비명소리가. 캬아 이런 비명소리가. 그리고 막 동네 어른들 막 웅성웅성 하는 것도 들리고 그래 뭐가 뭐야 뭐야 하고 이렇게 봤는데 저 멀리 어른들이 막 웅기전게 모여있고 그 위쪽 언덕 위에 한 30미터 위에 바로 보여요. 다 보입니다. 뻥 뚫려 있으니까. 누군가가 막 원신처럼 우가우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저거 뭐야? 해가지고 뛰어갔어요. 이상하니까 가서 보니까 동네 어른들 한 대여섯 명 한 열 명 모여있었고 길에 있었고 길 바로 옆에 집이 있고 집 뒤로 언덕이 쫙 있었거든요. 언덕 한 30미터 20미터 위에 그 위에서 누나죠. 그때 당시로는 저한테 누나뻘 되겠죠. 한 20대 초중반? 중반쯤 되는 어떤 아가씨가 팬티 하나만 입고 이걸 어디서 구해 온 건지 모르겠는데 쭉창 있죠. 쭉창. 대람 길다란 걸 갖다가 지갑 깎은 건지 모르겠는데 쭉창을 하나만 들어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러다가 그 여자가 막 쭉창을 휘두르다가 밑으로 뛰어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오오오 하면서 피하잖아. 와 그때 저희는 어르니까 그 자체에 오는 그 비주얼 자체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입 쫙 벌리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쭉창을 들고 저희 쪽으로 뛰어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다짜고짜 눈이 버그해가지고 귀신처럼 산발을 해가지고 누가 커 누가 커 이러는 거야. 누가 크냐고 아니 집 밖에 없는데 누가 커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 이러고 있는데 저희 바로 옆에 동네 형이 있었거든요. 키가 되게 작은 형이었는데 아마 두 사람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지금도 기억난다. 아래위로 청자켓 청바지 입고 전봇도 옆에 딱 기대가지고 담배를 꼬람고 피면서 이게 썩소인지 아니면 흐뭇한 미소인지 왜냐하면 그 누나 몸매가 좋았거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어 네가 크네 이랬거든. 그랬더니 이 여자 눈빛이 또 변하면서 뭔 소린지 뭐라 소리를 지르면서 죽창으로 찔렸어요. 푹 찔렀어. 정말 다행인 건 죽창 날이 예리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청자켓이 두꺼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형이 맞고 피를 흘렸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피 많이 흘렀더라고. 그래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윽! 하고 자빠졌는데 그래놓으니까 그때서야 어른들이 어이구야 큰일 난다면서 달려들어가지고 잡아떨려서 제압을 했죠.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서 데려갔는데 그때 말이 많았어요. 이거는 신내림인데 신을 안 받아가지고 맛이 간 거다. 아니다. 그냥 해가다 갔다.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그거였어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남자를 가운데 두고 또 존재하지 않는 여자와 둘이 싸운 거래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나봐. 누가 크냐고 그걸 물어본 거지. 그 형이 웃으면서 네가 이러니까 그게 빙의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냥 바로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뭘 무서워했냐면 홍콩 할매 귀신이랑 빨간 마스크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때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빨간 마스크 실제로 비슷한 걸 봐버렸잖아. 그때 빨간 마스크가 쫓아와가지고 입을 찢어버린다 그랬거든. 진짜 죽창으로 찔러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빨간 마스크가 와가지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홍콩 할매 귀신이 왔을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이런 거 다 오해하고 다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흐득 뒤집어진 여자가 죽창을 들고 앞에서 우가우가하고 있는데 안 무섭겠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누나도 그 집에 살던 누나야. 그러면 평소에 멀쩡했다는 거거든. 핵가닥 가는 순간 끌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야. 절대 놀리면 안 돼요. 치료를 해줘야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형은 멀쩡했어요. 피만 조금 흘렸어.